의무 임대 기간이 있잖아요 의무 임대 기간 계산법을 이렇게 보면은 민특법에 보면은요 민특법하고 조특법이 좀 틀려요 좀 민특법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8월 18일날 이제 자동 말소가 됐다 다 자동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이 시점 이전에 이 시점 이전에 뭡니까 장기로 단기를 장기로 전환을 했어요 장기로 전환을 했는데 아직 이게 2000 그러면 가령 2018년이다 1월 1일이다 하면 아직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거는 이제 앞으로 장기니까 그러면 장기가 이제 10년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어 이 나머지 기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2년 됐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거는 이 단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이미 말로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이쪽이 이제 2015년 인데 2015년 인데 이쪽에서 4년 되는 시점 4년 되는 시점으로 역산해 가지고 이쪽으로 해 가지고 이쪽에서 사 이쪽에다가 이제 나머지 기간을 잔여 기간을 채워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거죠 그런데 조특법은 여기서 2003년에 해 가지고 내가 17년 동안 지금 17년간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했는데 2018년에 이때 2018년에 장기에서 장기로 전환을 했다 하더라도 이 동안에 2003년이니까 15년 동안 했어도 이걸 다 인정을 한 게 아니고 2분의 1 50% 부분에서만 해주는데 최대 50% 부분은 이 사람 같은 거는 15년이잖아 그러면 7.5년이잖아 그렇더라도 5년이 한도 내에서만 인정을 해 주니까 이 사람 같은 건 나머지 자녀 기간이 8년이면 3년을 더 해야 되고 1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5년을 더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부 다 이제 5년을 이상 8년 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쪽까지 이제 임차인이 임차인 1이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고 3이 있고 이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이게 2년이든지 2 플러스 2로 이렇게 하든지 그런데 이 사이에 공실이 있었어요 공실 공백이 있어요 공백 이런 거는 과연 이거를 임대 의무 기관에서 빼야 되느냐 임대를 안 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법에서 규칙 같은 경우에서 다 이제 인정을 해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즉 보통은 이제 3개월을 해줘요 3개월 조특법은 3개월 동안에 공실이 있어도 이거는 의무 임대 기간에 산입을 해 준다 그리고 6월짜리는 조특법에 100% 감면해 주는 이 경우는 6월이고 종부세가 제일 이렇게 관대예요 2년 2년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거주주택 비과세는 6월을 해 줘요 6개월은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할 때는 이거는 6개월을 해 준다 의무 임대 기간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는 게 아주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 임대 기간은 계속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문을 잘 따져 봐야 됩니다 어디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규정 조문을 봐야 돼요 뭐든지 납세자 여러분들은 조문을 봐야 됩니다 조문을 봐야만이 살 길입니다 가산세 안 매기고 조문을 봐도요 겁이 나요 겁이 나 이게 제대로 내가 해석을 했는지 왜냐하면 조문 자체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해석하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자주 안 본 사람 입장에서는 검은 거는 한글이고 빈 거는 종이에요 그냥 그럴 수 보면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다 그래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따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명이신가 아니죠 명이 명이를 사촌동생한테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사촌동생이 사촌동생이 있는데 이 개를 빌려준 사람이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체납을 해 버린 거예요 체납을 해 가지고 뭐까지 체납을 했냐면 건강보험료도 체납을 해 버리고 직원들 뭐 건강보험료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부가세 일단은 부가세 체납을 해 버렸고 그러니까 일기 부가세를 상반기에 부가세 체납을 이거 해 버리니까 즉시 압류가 들어와 버렸는데 누구의 압류? 이 명의를 빌려준 이 사람의 아파트로 아파트로 압류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압류가 들어와 가지고 고지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고지서 압류 통지서를 몇 달 전에 받았대요 그러면 이미 고지서가 아니 고지서가 이미 나오고 안 냈으면 고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압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공매가 된다 이거예요 공매가 공매가 되는데 이거 불쌍하고 뭐하고 이런 거 인정 안 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고지서 나왔을 때 90일 내에 내가 이게 내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실질사업자는 이 사람이다 따로 있으니까 과세처분을 이쪽으로 해 주고 징수처분도 이쪽으로 해 줘야 된다 라고 이제 그때 불복을 했어야 돼 그게 납세자의 권리거든 근데 이거를 다 놓쳐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압류하고 나서 나서 아 내 거 아니다고 이렇게 하면 국세청도 피곤하죠 그러니까 안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매가 돼 버리면 내 집만 날라가 버리잖아요 어머님 모시고 이렇게 사려고 열쇠팽짜리 간신히 사놨는데 그거 이제 압류 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6억짜리 사나갔는데 8,000... 그러니까 그게 서민들이 지금 힘드니까 자꾸 이름 빌려가지고 뭐하고 이름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에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이게 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이게 2008년에 쓴 금에서 이게 보면 절대 명예 빌려주지 마라 명예 빌려주면 그 대가가 혹독하다 라는 그 장이 있어요 아예 그 장이 하도 이게 명예 가지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그 사례가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절대 그렇게 해 주지 마라 명예 빌려준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이야 명예신탁의 유형이 따로 있고요 무심껏 빌린 명예 때문에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벌써 이 가족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이 커요 그 다음에 명예 한번 빌려주고 증해서 27억을 낼 뻔 소득이 없는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죠 아니 본인이 소득이 없어도 명예 빌려줘가지고 그 사람 거를 내가 나한테 고지서가 날라온다니까요 그리고 주식 명예신탁의 위험성 명예 빌려준 대가가 죽음 실제로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 감당을 못하면 자살해 버릴 수도 있고 아파트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라는 게 세금의 고통은 징수해서 온다니까요 과세 처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세무조사 하신 이제 당한 분이 벌써 두 번이나 찾아오셨는데 이미 조사대리 세무사는 따로 있는데 세무조사를 하는데 자꾸 대리인이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 뭐를 해줬다고 막 생생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담당 팀장은 아 이거 아닌데 막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세 당할 거 다 과세 당하고 뭐를 생생낼 게 뭐가 있고 그리고 설령 그게 뭐를 봐줬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봐준 게 아니다 다 사후관리용으로 뭐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가지고 뭐를 생생내고 뭐를 했다 그래서 참 조사대리를 받아도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받으면 완전히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갑과 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그 조사 공무원한테 갑과 을이 되는 게 아니고 조사대리하는 세무사한테도 갑과 을이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무사가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생색을 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생색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본인들이 이제 문제점을 알고 다시 이제 이 조사 기간 중이니까 뭐를 이렇게 하겠다 말씀만 하는데 또 그렇게 실행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은 불복하면 되는 거고 나 불복하겠다 억울하기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보면은 자기가 이제 뭔가가 약점이 있으면 한 100억 나올 거 있으면 25억 해준다 하면 고개 숙이고 25억만 해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한다면 뭐가 생색이 되는데 100억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계산을 해 봤어요 아마 해 봤어요 그리고 불복을 해 봐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도 특정을 해 가지고도 100억이 나왔어도 불복해 보면 꽝 내버리는 경우가 한두 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납세자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거에 대해서 많이 해 봤던 사건을 많이 달아 봤던 그리고 세무 공무원들의 심리를 잘 아는 또 국세청의 조직의 심리를 잘 아는 그게 이신 점심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세무조사 도중이라도 뭔가가 내가 조금 이상하다 의아하다 하시면 한번 비교해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꾸 이제 뭐를 이렇게 보면 요즘은 없는 사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없으면 사람이 세금도 안 내보고 막 이러면 사람이 2년 마가 될까 왜 사람이 머리가 추상적으로 될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를 미국 안 가본 사람이 미국을 이긴다 하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절집에서 절도 안 해본 사람이 뭐를 잘 알아요 절한 사람보다 더 잘 알고 고통을 잘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참 인생이 아이러니크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크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인생이 참 외롭고 적적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삐 돌아다니려고 어디 나무 저 뭐 이렇게 판이 버려주고 있으면 거기에 자기도 끼고 싶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어디 있으면 댓글 써가지고 막 좋지 뭐 하고 그리고 내가 뭐 너보다 또 우월하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 다 외롭고 적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외로움에 사무친 겁니다 그게 외로움에 사무친 거예요 그러니까 허하니까 그렇게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허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어디서 밖에서 구하는 거예요 밖에서 구하니까 끌떡끌떡 그리고 그거 채워집니까 그러니까 그 아기의 삶이라는 게 아기가 목구멍이 실피출보다도 더 적대요 그러니까 물을 그렇게 부어줘도 물이 있어도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있어도 안 되는 거고 항상 가난하고 빈곤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직원들이 많아도 외롭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지식을 공부해도 어떻게 됩니까 항상 끌떡거리는 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맨날 닮는 거야 맨날 닮는 거 그러니까 맨날 닮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 스스로를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지식으로 우울 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붕 뜨는 마음들이 크다 그런 본능들이 크지 않는가 그러니까 맨날 구하러 다녀야 되니까 지식을 찾아서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 분석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인터넷 포털 시대다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막 짜짓기 할 지식들이 무한대죠 무한대인데 그 지식 다 아무리 찾아봐야 결국은 착하게 살아라는 건데 그 실천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실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실천하는 그 경계는 차원은 세계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 버려야지 자꾸 지식에서 찾아봐야 안 된다 그러니까 밖에서 찾아봐야 안 되고 그러니까 현자들이 자꾸 내 스스로에서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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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종교에서 찾는 것도 아니다 정치에서 찾는 것도 아니다 내 자신 안에서 찾아라 그러니까 현자나 어느 현자 같은 분은 나를 따르라 그런 거 하면 나를 따르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강을 건너가서 땜목을 타고 넘어가 버렸으면 그거 필요 없는 건데 뭐 하려고 그거 지시고 가냐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매니지 마라 매니지 마라 맨날 내가 가르쳐준 게 매니지 마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사람이 우우 하면서 우리 스승님 우리 은사님 우리 지도자님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왜 그렇게 매니 아파 보더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거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땜목을 버려라 그러니까 그거를 못 버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익 때문에 못 버리는 거에요 저 사람의 상징성이 있어야 이익이 생기거든 돈이 생기고 뭔가가 먹고 살 생존에 그게 생기니까 못 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우상화 하는 거에요 우상화 하기 위해서는 사이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와 신도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헛헛 거리는 거에요 맨날 헛헛 거리고 맨날 싸우고 맨날 시비 이게 시비가 아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비가 시비가 이쪽에서 이쪽에서 좌에서 보면은 이게 시고 이쪽에서 우 보면 비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가지고 이쪽에서 시를 보면은 이쪽은 자기가 시고 이쪽에서 비가 되면은 존재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 이거 이게 존재하지 않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시비라는 게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 자기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자기 업에서 보는 것이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현자들은 할 일 없으면 참선이나 해라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싸울 논쟁거리가 없다 그런데 논쟁거리가 없네 뭐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서 싸우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외롭고 적자가 가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거기서 이익이 있으니까 이익이라도 챙기려고 이렇게 자꾸 허심탐탐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어쩌고 시비가 이쪽에 있으면 어쩌고 시가 이쪽에 있으면 어쩔 것이다 이거예요 시비가 그러니까 다 부질없는 내 얘기하는 겁니다 부질없는 내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심심해서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 버려야죠 심심해서 오직 심심했으면 그랬을까 하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침장하면서 내 내면 정을 쌓으라는 거예요 정의 현자들은 그래서 정을 쌓아라 안정이 안 되니까 쏟아다니고 그렇게 자꾸 시비하고 논쟁거리 만든다 이걸 싸우고 그러니까 번거롭지 않게 살아봐라 좀 한 세상을 한가롭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디 소소함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다 돈을 벌어 가지고 돈을 벌었다 하면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 가지고 비굴하지 않으니까 자신감이 있는데 일단은 시끄럽고 말이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가롭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넉넉한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일 없는 거를 즐겨야 된다 자꾸 일 없으면 막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이 없는 거를 즐겨 해야 된다 그게 일이다 이겁니다 그게 바빠요 그게 일 없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해지려고 하면 바보가 되지만 바보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이 현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보고 들은 것만 해도 넘치고 넘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해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동안 본 것만 해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쓰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이렇게 침잠하면서 정을 쌓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한가롭게 이렇게 차 한잔 할 수 있고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다 라고 현자들이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수십 년 바람에 발효된 자연 통풍으로 발효된 차는 그 향이 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외롭고 적적하지 마시고 일 없는 가운데서 일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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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